평신도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기독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몇 가지 증거를 들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1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반을 바울이 저수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를 하는데 그냥 집 앞에서 전도하는 국내 전도가 아니고 세계 전도를 한 거죠 세계 전도 여행을 4차에 걸쳐서 합니다 물론 보통 1, 2, 3차라고 하는데 4차는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까지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 2, 3 전도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차가 주 44년 그의 나의 48살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신루기아 안디옥이 있고 비식이야 안디옥이 있는데 살라미아 바보와 그렇게 버가와 이렇게 이고니언 더백가족으로 다시 이렇게 도착해서 이번에는 압달리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주 51년 그의 나이 55세에 시작이 되는데 조금 더 멀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은 대사로니카 중심이고 그리고 특별히 유럽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고니언 안디옥 해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이렇게 와서 다시 다시 이 길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조금 더 복잡한데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여기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머물고 다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바바라 베니게두로 돌레메우미 가이사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전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만 킬로가 됩니다 2만 킬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만 킬로도 항공기를 이용한다거나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정말 2만 킬로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걷는 거를 참 싫어하고 제가 걷는 걸 못하는데 바울은 2만 킬로를 걸었다라는 게 와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몇 킬로나 걸었나 정말 내가 보금을 위해서 몇 킬로를 걸었나 하루에 1킬로 걷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매일 걸은 거죠 매일 걸어서 그 당시에 로마 군단 정의 군대들이 하루에 25킬로 걸었다고 그러던데 바울은 끊임없이 걸었더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먼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무게 빼려고 살 빼려고 걷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도 좋지만 보금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보금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걷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대충 만나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히 만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담회 속에서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냐라는 거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추간합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바울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훌륭한 사람들이 바울을 만든 거죠 여러분 훌륭한 목사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고 훌륭한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열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35명이 나오던데 학자에 따라서는 37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한 35명 내외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점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안수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평신도였어요 두 번째 공통점 모두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동역자 바울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정말 바울이 바울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신도였고 동역자들 바울 주변에서 있었고 그들이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어요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외여 없이 그렇게 평신도로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음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베 베베 베베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갱그레아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7, 8km 떨어진 지역의 관문이에요 그 지역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여기 일꾼이라고 했는데 집사예요 아마 권사님도 될 수 있겠죠 베베 권사님 베베 집사님 우리 교회도 베베 집사님들이 많아요 베베 같은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는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추천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관행이 뭐냐면 그대나 지금이나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 사기꾼들에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려면 그 사람을 믿고 추천해야 돼요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추천해달라니까 추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베베 집사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정말 강추하고 싶었어요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울만의 보호자가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으로 격려로 위로로 그렇게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예요? 여자예요 자매 이 본문에 한 아홉 명의 자매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위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너무나도 위치가 별로 아닙니까 참 무시당하고 소수자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베베 집사님을 제일 먼저 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남아 있었던 한 여인 그리고 동역자가 베베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에 우리 자매들 모두가 이건희 목사가 교고 목사들이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지름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베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 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부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입니까 아굴라 남편이 뒤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여자가 먼저 나오냐 남자가 먼저 나오냐 그게 모르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엄마 아빠 내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불만 없습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나의 동역자 그렇게 있어요 올리본문에 계속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문안하는 가운데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49년 주 49년에 글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거든요 그때 브리스게와 알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돼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에서 3개월 있었다고 그 3개월 있는 동안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게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업이 같아요 직업 무슨 직업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 그때 만나서 같은 업종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3개가 같잖아요 보금을 전하니까 받아들여가지고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요 개척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를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브리스기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뭐를 내놨다고 그럽니까 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목을 내놨다는 것은 뭘 내놨다는 말이죠 생명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해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내놨다는 것은 꼭 목이 아니고 충성을 말하는 거겠죠 충성을 말하는 거겠죠 헌신을 말하는 거겠죠 꼭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늘 기억에 남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누구를 그렇게 영용화 시키려는 게 아니고 제가 2001년도에 부임했는데 부임해서 부임 신방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한 300여 명 모이니까 제가 다 했죠 신방을 그때 한 집사님 집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특별히 신방 설교는 기억 못해요 제가 설교한 설교도 다 기억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 집사님 댁에 가서 설교한 게 생각이 나요 집사님 남편 집사님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또 그 말을 마음에 담고는 남편과 함께 그렇게 제자 훈련도 받고 사육 훈련 받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희 부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뭐 누구 얘기 안 하도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카톡으로 권사님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목사님 생각나고 말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부로 수임받고 싶었어요 그런 충성된 일꾼이 지금도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이런 부부들이 참 많죠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고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환신하고 충성된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분들이 내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금년에 꼭 아니 언젠가는 예수 믿는 구원 받는 함께 동역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추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수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이 시간에 한번 손을 한번 꼭 붙잡아주세요 한번 붙잡고 지금 붙잡는 건 허락하겠습니다 허락이요 우리 비저널에서도 한번 꼭 붙잡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도 부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충성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손 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마음 속에 그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마음에 남았어 아 참 늘 기억에 새로웠어요 어제 여러분 보니까 또 저의 집은 교회도 무난하라 여러분 여기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교회 그 당시에 많이 모이면 70명 모였대요 한 80명 보통 30명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처음에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부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을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 속에 처음 익은 열매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전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베네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나의 삶에 이렇게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첫 열매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10년이 됐는데 과연 여러분이 전도에서 지금 예수 믿고 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도의 천매, 전조의 천매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질음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베네도가 있었어요 나에게도 에베네도가 있어야 돼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한나라 여성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에 여성이 한 9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 당시에 여성을 이렇게 존경하고 여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주변에 여성들이 많았고 그 여성들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8절에 보니까 7절이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요 바울이 다메색 토당에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친척 중에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참 신기하죠 아마 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요 8절에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하나라 이 안블리는 안블리아는 우리 이제 잘 모르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름이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정해졌대요 안블리라는 이 이름은 귀족의 이름이에요 바울 주변에도 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귀족들이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9절 그리스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나라 우르바노 스다구는 종의 이름이에요 노예라는 말입니다 바울 주변에 귀족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층이 다양해야 돼요 뭐 이렇게 교수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또 뭐 어떤 부자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높은 계층의 사람도 있고 낮은 계층의 사람도 있고 학력에 따라 다르고 다르거든요 여러 개층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좀 높다고 그래서 낮은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지 교회 밖에서 잘난 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려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사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한 성령을 마시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나눠지고 자기가 교만하고 잘난 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리스완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화 여러분 아벨레는 황족이에요 황족은 뭐예요? 황제의 친척 그러니까 종도 있었고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도 있었고 그리고 귀족도 있었고 황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족은요 그리스완에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황제 친척이다 그러면 얼마나 고개에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화 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화 나라 여러분이 헤로디언 특별히 나기수도 종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나기수도 노예입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화 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화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이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아마 자매일 것이다 아니면 쌍둥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 주변에 쌍둥이도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 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 루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도 노예일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노예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루퍼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동욕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있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14절과 15절은 제가 조금 이따 말하고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인사를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반가우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입을 맞춰줘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예배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 당시에 예배나 지금의 예배나 비슷한데 중보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보 기도 한 후에 서로 이렇게 안아줘서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행위를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죠 바로 네이버 검색순이 1이 돼가지고 신일계 이권희 목사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거죠 인사할 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비전으로 있는 형제사매들도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정말 입은 맞추지 마시길 바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아주는 분들은 참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6절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 바울 주변에 이렇게 존경받고 추천받고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있었든요 천만에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 주변에 바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제살로니까로 갔고 그레스고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어요 디도 같은 대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참 목회자에게 가장 못을 박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신일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막 통도사로 가고 그런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대표적으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디모데우서 4장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가지는 개편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무슨 백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왜 해를 입힙니까 도와줘도 시원찮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자의 사람들 정말 평신도지만 잘 도와주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평신도는 동역자예요 사실은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가 동역자라고 했을 때 평신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평신도는 성직자라는 단어의 대조적인 단어로 사용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두 단어는 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성직자 같은 경우는 헬라우르 크레도스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케이모 회사에서 나온 차였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 특정한 자 그리고 뭔가 권력을 가진 자 로마의 그 집권자들을 집정관들을 가리켜서 크레도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 안수받고 사제들 성직자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구별된 자다 임명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크레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직자라는 말은 약간은 평신도를 조롱하는 그런 단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성직자를 좀 우르르게 만드는 그렇죠? 우리 목자들을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볼 때 평신도는 반면에 헬라오 라오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라오스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라오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폴리스가 있었잖아요 폴리스에서 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집권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총칭을 라오스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성직자들 말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라오스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 평신도와 성직자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기치가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종교개혁답게 한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인제사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말씀 베드로든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태카진 적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호륵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중지하기 위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제 담대하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불이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꼭 암성해야 될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잊고 나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와요 은혜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은혜 보자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그것이 은혜 보자입니다 은혜 보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추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평신도 동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해요 우리 성장로님은 구미에서 그렇게 오시잖아요 300명의 제자 훈련 받은 그 성도들이 목사로 목녀로 사역합니다 그들의 섬깁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늘 감사해요 제 아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제자 훈련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보다 귀가 열보여요 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좋다는 거 다 해서 여러분은 아마 죽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오로지 제자 훈련 제자 삼고 복음 전도하는 우리 신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동력자들이 되실 추구합니다 제자 훈련 다 받지 못하지만 훈련 받고 양육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해요 제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건 뭐예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로 행복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지금 죽어도 요한 없습니까? 산부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이 행복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떠나도 나는 요한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 뭐 훌륭한 평생들 주요가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6장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35명 내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말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도 많아요 11절에 보니까 나기수의 가족 나기수의 가족 그 노예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노예의 가족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에게 문안하라 무명의 사람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건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다섯 명의 사내들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다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을 문안하라 15절 빌롤로거와 윤리와 부부예요 또 네레오와 자녀입니다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모든 평신도에게 문안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 신일교회도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앞장서진 않지만 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켜주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저 비전홀에 있는 분들 저는 사실 뭐 거기서 예배드리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나는 얼굴도 못 봅니다 도망간다는 편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다 동력자들이에요 우리 신일교회 동력자들이죠 여러분 저와 동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력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력자들 참 제가 늘 감사한 거 우리 교육자들 충성하고 우리 귀한 분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다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시민이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동업자라고 하지 마시고 동력자라고 그래야 돼요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평신도 동력자들이 훌륭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질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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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